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7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이 전범이고 이번에는 이제 선택과목도 좀 만만치가 않아 2단원까지 전부 답니다 확통, 확률까지고 그 다음에 미적분, 미분법까지 전부 다고 기아도 평면 벡터까지 전부 다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선택과목도 범위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시동을 좀 거셔서 선택과목 여덟 문제도 그냥 뭐 이제 나중에 하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치? 그러니까 아직 2주 남았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진도 끝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택 과목도 보시기 바랍니다. 꼭 보시기 바라고. 자, 뭐 교재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아시죠? PDF 파일이니까 어차피 뽑아서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이거 뒤에다가 작년 6월 모의평가 있지? 작년 6월 모의평가 손글씨로 제가 분석지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이만하게 또 첨부해 줄 거야. 알았어? 그러니까 이게 아마 뽑아보면 꽤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. 이거 뽑아보시면. 그러니까 앞에 교재 파일은 몇 장 안 되는데 강의 듣는 파일은 그 뒤에 제가 분석지 같은 거 잘 만들어서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뽑아서 작년 거 6평 이렇게 잘 분석해가지고 제가 해드린 거 그것도 한번 잘 넘겨보면서 보시면 도움이 무진장장장 많이 될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주제 이번에 6평 대비 이것만 허가제에서 뭘 다룰 거냐면 이렇게 다룰 거야. 자, 뭐냐면 자, 당연히 첫 번째 일단 거듭제곡근 수학원에서 수학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약한 학생들이 많아요. 뭐 알아요 하면서도 뭔가 조금 애매한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짧고 강력하게 딱 끝내드릴 거니 꼭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고. 접선의 방식이 중요한 건 뭐 너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해드린 함수. 무지 중요한 거 알지? 요것도 되게 헷갈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딱 짚어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. 그 다음 선택과목도 확통은 조건부 확률 무조건받게 만들어드릴게. 자, 그 다음 미적분. 미적분 선택자들 역함수 미분법 조금만 복잡해지면 헉 하는 학생들 은근히 많은 거 알아? 요것도 제가 명확하게 이해 쏙쏙 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. 또 그 다음 기하 선택자들 편면 벡터 내적. 내적 어려워하지? 니네들 내가 내적 연락 쉽게 가르쳐 줄게. 알았어? 이것만 딱 들으면 어머 내적 이렇게 쉬웠어? 막 이런 생각이 들을 거야. 알았어?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하까지도 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 강의 잘 한번 듣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요게 6월 모평 대비 이것만은 하고 가자지만 제가 3평 대비 그 다음에 4평 아니 5평. 5평 대비 했었던 그 두 개 강자도 그대로 올려놨고 거기에 있는 주제와 이 주제 전혀 빡치게 나지 않고 그 주제들도 당연히 6평에 나오는 주제니까 들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요것만 들으시면 되지만 이번에 요 퀘스트 통해서 저런 게 있었어? 라는 생각에서 혹시 들어볼까? 라는 생각이 있으면 들어보세요. 도움 무진장 되고 완전 재미있고 신날 거고 그럼 앞에 3평 대비 4평 대비 강자들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다 좀 같이 들어주면 도움 무진장 많이 될 거다. 알겠죠? 자 요거 선생님 슬로건 알고 계시죠?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 보호템을 빵 터트리는 거 선생님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6평, 어쨌건 요 강의 잘 듣고 한번 복습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, 또 그 다음 이제 좀 한번 더 해볼까? 점수 좀 올려볼까? 라는 뭔가 그 의지 그 다음에 막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될 거예요. 그래서 요 강의 꼭 한번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. 알겠죠? 네,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